18대 10리 서브 들어갔어요! 아가메즈 에이스가 터집니다! 역시 서브 아가메즈의 가족이 가장 크게 반겨주고 있습니다 서브 4위에 올라있죠 대다 보면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또 갑니다! 끝입니다! 42개의 서브 득점이에요 오늘 경기에 엄청난 집중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팀 역대 통산 서브 성공 700개를 아가메즈 선수의 서브 에이스로 장식합니다 정확하게 자리를 들었습니다 3대3 들어갔어요! 오늘 경기 세 번째 서브 득점! 아가메즈 선수의 서브 득점까지 하면서 서브 득점 4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상당히 한정근 선수가 잘 잡아졌고요 들어갔어요! 또 터집니다! 서브 4득점! 아가메즈의 서브 에이스 삼성화재 선수들에게 악몽을 선사합니다 스파이크 서브! 서비를 벌어트립니다! 결정적인 한 방! 아가메즈가 스스로 결정짓겠다는 의지를 서브 에이스로 표출합니다 그렇죠 그렇죠